슈퍼맨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 형 저는 다능이 형이에요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재밌는 컨텐츠 준비했거든요 오늘 컨텐츠 못가요 오늘 컨텐츠는 유튜브 유행 특습입니다 무슨 유행을 했었죠? 지금 우리 유행 따라가고 있잖아요 일단 틱톡에서 핫한 틱톡젤리 했고 중국에서 유행한 주사기 먹방도 했었잖아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유행 특집 그것은 바로 알라이브 슬라임 움직이는 슬라임 움직이는 슬라임 아 뭐야 하늘에서 물 뚫어 아이씨 뭐야 이거 아 이거 수영 모자네 써봐 써봐 이게 뭐 수영 모자라고 이게? 맞아? 나도 쓸게 너 써봐 이거 야 이거 보니까 그거 제안한다 우리 분홍빠박이랑 대결했었잖아 계곡에서 나는 파란빠박이 나는 빨간빠박이 나는 빨간빠박이 저는 아 아 너 근데 진짜 못생겼다 너가 할 소름 아니지 봐봐 정면 봐봐 동욱이 형이 더 못생긴 거 같다 동욱이 형이 못생긴 거 같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영식이 형이 더 못생긴 거 같다 영식이 형이 진짜 못생겼다 댓글 달아주시고 이 얼굴만 봐야 돼 지금 모습 이 모자 쓴 얼굴 너가 더 못생겼어? 진짜 거울 보면 깜짝 놀래 너 거울 보면 기절해 임마 야 거울 갖고 와 거울 갖고 와 너 거울 갖고 와 오케이 거울 갖고 왔어 뭐 자고 그런 말 들어갔어요? 동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원래 기본적으로 잘생긴 사람은 이런 걸 써도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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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실 이거는 수영 모자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알라이브 슬라임 이게 살아있는 슬라임이라고? 그치 여기에다가 물을 넣잖아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야 잘 안 터진다 안 터진다고 이게? 이게 지금만 봐도 재질이 엄청 두껍단 말이야 그거 두껍긴 해 그래서 물이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다치는 거야 와 바로 영식이 형 내 화장실로 가서 물을 넣어준 다음에 옥상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진짜 안 터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치 바로 영식이 형 내 화장실로 렛츠고 렛츠고 형식이 형 내 화장실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물을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짠 일단 이 호스에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물 한 번 풀게요 봤어? 이렇게 나오죠? 양 옆으로 나오네 옆으로 자 그럼 여기 물풍선에다가 저기 해가지고 물 더 세게 해볼게요 오케이 물 세게 뭐야 아니 저거 물이 세는데? 물이 왜 세지? 물을 넣어 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내고 잔디 어... 아 이거... 아 이거 분홍 밥عد이 모자구나 버전임디라 오 미안해 alot 어 내모TA 찾았다 아 그럼 어디 간거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근데 진짜 분엇바방이 모자란던 클래식이 있어! 자 이제 여기에서 물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오 들어간다! 들어가나? 오 들어가는 소리 나는데? 오 점점 북풀고 있어! 일단 이 빨간색 풍선을 다 넣어줬습니다. 이제 이거 남았잖아. 이것도 해줘야 된단 말이야. 파랑색 넣어야지. 이거 박스 하나 넣는 거. 정신 차려야 하는 의미에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 파란색으로 짜증받기. 갑자기 점심이 차린다고? 일단 성공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모조 완마디! 출발달 성공하자! 바람색도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렛츠 고! 거! 이제 완성! 가위바위보 깨서 종료! 투 아이아이즈 레이터 투 아이아즈 레이터 일단 이거 가지고 옥상으로 가봅시다! 야 옥상으로 얼른다! 빨리 빨리 빨리! 우여곡절 끝에!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거는 반창고로 고쳐져가지고 긴급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게 터지기 전에 빨리 놀아야 돼! 놀아야 돼! 귀여워! 오 대박! 진짜 큰데? 뱅크가 실화야? 와 야 대박이다! 이거 봐! 진짜 살아있는 거 같은 게! 가자! 자, 절로 가자! 야 이거 완전 컬링 같아, 컬링! 자, 저쪽으로 갑니다! 가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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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세요. 터지겠냐? 우와. 야 이거 농구 움직이는 거 같은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불량이어가지고. 어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양손 닦아 양손 닦아. 이게 농시에. 와 이거 봐. 우와. 막 움직여.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살아있어 진짜. 진짜 재밌다. 근데 이 친구가 아파가지고. 아 뭘 자꾸 새고 있어 여기서. 괜찮니? 오케이. 그래도 이 파란색은 멀쩡하기 때문에. 내구력 게스트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구력 게스트. 오 뭐야. 호들왕쯤은 동욱이 형 거기 때문에. 던졌다가 오락을 옵니다. 봐봐. 이게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갔다 왔다가. 뭐야 이거. 다시 갖고 와? 갖고 와봐. 이게 된다고? 이것이 동욱이 형. 클락. 일단 멀리르가 왔기 때문에. 파란색이 멀리르도 버텨내는지 한 번 봅시다. 반대신. 터름. 뭐야 안 터져. 야 미친 거 아니야? 다시 세게 쳐볼게. 오. 한 번 더. 터질 거 같아 터질 거 같아 터질 거 같아. 안 터지네? 자 그러면 내구력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걸로 뭐 하냐? 다른 유튜버들은 그냥 이렇게 놀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슈퍼맨은 다르지. 러시아 룰렛에서 차가 나. 슈퍼맨. 슬라임. 룰렛. 각자 얼굴에 대형 슬라임을 던져줄 겁니다. 터지면 그 사람한테 물 범벅대고. 컨텐츠? 끝. 와. 누가 먼저 터지느냐가 달렸어. 팔 거지? 저는 해야지.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오늘의 실판. 누구죠? 안녕하세요. 구독자왕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가위가위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첫판을 이겨서. 원퀘의 끝난다. 웃기고 있는데 내가 이길거야. 가위. 가위. 호. 아. 진승승. 도웅이 형이 선고. 레츠고. 자. 명식이 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찢어져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에이 설마 첫 번째 터지겠어. 설마. 가볍게 들어서. 와 이거 안 들어서. 오. 아 졸귀여 조심해 주세요. 벌써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리 올려 자 갑니다 야 잠깐만 이거 너무 무서운데? 자 영식이 형 갑니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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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다 갔다 집에서 안 터져 안 터졌어 안 터졌지 내 차례 내 차례 아니야 더 좋아 아 이게 안 터진다고? 아 나 안경 벗어야지 너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가봅시다 오케이 됐어 됐어 잘 가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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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에 아냐 현수받았어 현수받았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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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체 아니야? 누워 누워 이번에는 끝낸다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진짜 제발 좀 잠시만요 좀 더 자 남이 나 경우도 파이 죽음 아 아 이거 왜 안 터져? 이거 와 지금 한 번만 더 던져줘 진짜 시야야 돼 어 됐어 됐어 떨려 떨려 진짜 터질 거 같아 진짜 터질 거 같아 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이거 줘봐봐 밑에서 보는 시야를 보여줄게 야 이거 봐 동욱이 형 시선에서 보는 물풍선입니다 내가 진짜 이번에 동욱이 보냅니다 버텨낸다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넌 잠깐만 잠깐만 니가 왜 안 터져? 도목이 형 턴 영식아 엎드려라 야 잠깐만 야 영식이 형 거이지? 야 야 야 야 이거 봐 영식이 형 거 터졌어 아 아 그러면 파란색으로 승부를 봐야 돼 남자들이서 시작했는데 승부를 봐야 되지 어 그냥 승부를 봐야지 죽어 이번에 진짜 끝내야 돼 제발 이게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무벌 이새 속으로 희ilight 터뜻 소모 안 더워 빨리 너 아 이거 너무 안 터지는데? 에잇? 오케이 한 번 더 버틴다 진짜 못 드릴 거야 진짜 못 드릴 거야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범이 잘못했어 너를! 아! 야 이깨부터 우리가 해야 돼 이 새끼야 같이 못 해놨어 아 무서워! 형 간다 와! 간다 와! 저걸! 안 터지냐고 이거? 야 잠깐만 스톱 스톱 이거 안 된 거 같아 회의 좀 할게 회의 좀 오케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룰로 다시 바꿔서 동경으로 시작합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안 터지긴 한다 왜 이렇게 안 터져 이거? 어 이것도 무서운데? 자 여기서 야 이거 다 준비됐어? 야 잠깐만 아 잠깐만 물을 살짝 위로 오케이 오케이 빨리해!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묻었다고 빨리 하라고 물 충전 중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어허어! 왕 왕 왕 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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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터진대매 이거 안 터진대매 좀 얘기해 내 허둥이 다 절었다고 지금 이거 안 터진다는 놈 나와 아 자 이대로 끝낼 수 없지 쿠키 영상입니다 자 이 찢어진 잔해를 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갑니다 하나 좀 세척 해주세요 잠시만요 하나 좀 세척 해주세요 진짜로 하나 자 하나 둘 이게 1 2 2 2 3 3 2 3 4 5 6 6 감사합니다.